한신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아 2020 기장신학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에 시티스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탄소금식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가정의 보육부담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대 연중기획 한국교회가 살립시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부활주일에 있을 2020 코리아이스터 퍼레이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모두가 함께하는 퍼레이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젠더 정책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과 바른인권여성연구소 세움이 개최한 바른인권여성연합정책포럼을 취재했습니다.